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스토크입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전남지역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초등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순천이나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사나 감염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또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학자적인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완전한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낙관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아주 비관적인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격상의 것을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55.9%가 찬성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심리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항곡성을 거른다. 또 경기가 침체한다고 했을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소비심리 위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처럼 전처럼 필요한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또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의미시장도 방문하고 또 관광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스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 과반수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한번 발견했는데요. 연령대에서 50대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이 필요하다.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63.2%를 대답을 했는데 가장 높았습니다. 50대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 20대가 61.8%로 조사되었는데 사실 50대는 우리 경제활동에 어떤 주춧대를 요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현재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걱정이 되고요. 더욱이 2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또 20대는 경제활성화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20대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심각하다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전라남도 우리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국민들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지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김영록 전남도 지사님께서 22일부터 2주간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국가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또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 모임이 금지되고요. 또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연습장, 피시방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지금 영업이 중단되고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 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외부인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정교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또 실내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 전면 지금 금지가 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비대면 대면 수업 그러니까 등계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 전남의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되어 가는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염려가 되고 피해가 클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난 7월 초에 호남지방통계청이 우리 전남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가 증가가 됐고요. 전월 대비는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광공업 판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1.1% 무려 11.0%가 증가가 됐고요. 전달 대비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전남 또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전남 지역은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이잖아요. 가장 좀 우려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또 봤었던 그런 산업 부분이 바로 관광 산업이거든요. 그중에서 또 영세,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4월, 5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올 한 해 관광 산업에 대한 피해는 약 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3조가 훨씬 넘은 그런 관광 산업의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6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 전남은 코로나 천정 지역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확진자가 거의 없죠.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우리 전남에 있어서 관광 산업은 정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우리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 전남이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혹시 아나운서님, 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섬하면 좀 힐링? 힐링.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바로 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힐링, 막고, 깨끗함, 청정함, 이런 거겠죠. 푸르름. 우리 전남은 우리나라의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8월 8일 섬의 날이 국가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욱이 또 우리는 무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경험행보지 못한 섬투어, 섬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전남은 천혜의 자연관광장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탓이도에 비해서 그런데 인위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인위적인 숙박시설이든지 편의시설 같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산업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영세 상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서 시작이 되고 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정부나 지자체 모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만족스러운 정책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재난지원금,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마트 또 어떤 골목상권 일시적으로 좀 활성화됐던 게 사실인데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앞으로 볼 그런 분들은 바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왜 이분들이 피해가 크냐 하면 바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지역의 서민경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명예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의 착한 경제의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요.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어떤 맞춤형,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 바람직한 대응책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사용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돈과 힘을 가진,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전라남도가, 시군 지자체가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까이서 우리 전남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을 했었고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공설시장에 임대료를 인하했었고 자영업자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공공요금 공동부담이라든지 또 경영인들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또 포스트 코로나 이유를 생각해서 전남파 뉴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3단계로 더욱더 격상이 되면 일단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은 운영이나 영업에 더욱더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염 전문가들, 저도 TV를 보면 의사분들은 나오셔서 무조건 3단계를 격상을 해야 된다. 거의 열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면요. 아주 필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게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어떤 경제활동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고통 또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일단은 10인 이상 되면 모임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스프리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고나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도 100%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도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가 되면요. 정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싫고 상상해서도 안 될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 눈앞에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이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대책을 세웠는데 더욱더 조금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언제 진정이 될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의료보건 수칙 같은 경우 철저히 지켜서 뭐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코로나19 재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전국 확산 현황에 대해서 특히 전남지역에 대해서 초등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요. 지역 주민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